이때 이제 쿠로이 FHD 모니터가 굉장히 가성비적으로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 구매 제품이라서 그래도 AS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가격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이 제품을 찍고 놀랐던 부분. 안녕하세요. 나중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모니터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모니터냐면 저번에 또 갖고 왔었죠. 쿠로이 2723Q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 그때 이제 쿠로이 FHD 모니터가 굉장히 가성비적으로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 구매 제품이라서 그래도 AS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가격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품이 그때 그 FHD 모니터에 비해서 국내 기준 제품들이랑 비교해도 가성비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가져 나오게 됐습니다. 이 제품 제가 구매한 가격은 19만 3천원인가 제가 구매를 했고요. 할인했을 때 19만 원대 그쯤에 다들 구매가 가능했어가지고 그 정도 가격대라고 보면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재고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샀을 때만 19만 원 그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정도 가격이 꽤나 자주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들어오면은 또 그 정도 가격이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하고 경쟁을 할 만한 국내 구매 제품들 중에 괜찮은 제품들 스펙을 쫙 뽑아봤는데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서는 IPS QHD 165 거기다 300칸델라 매제고미터 밝기를 가진 제품들에 비해서도 가격이 더 저렴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나노 IPS가 들어간 제품 이거는 한 350칸델라 정도 밝기 나오고 나머지는 스펙이 동일한데 이거는 그래도 패널 품질이 조금 더 좋을 텐데 이 제품하고 비교해서도 가격대가 더 저렴합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밝기가 401달러 매제고미터입니다. 물론 스펙 표기 상이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를 찍어볼 거고요. 표기 스펙 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격대가 근접한 제품이라면 HP에서 나온 오맨 27Q라는 모델이랑 스펙이 가장 유사합니다. 근데 이 제품 가격은 35만 9천 원입니다. 오맨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방문 세팅을 해서 제품들도 여러 번 봤고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패널 품질 자체는 그 제품하고 비빌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도 스펙 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제품이랑 상당히 유사한 근데 가격은 거의 반값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나오고 샘바리스! 오, 샘바리 폼질! 낫백! 스탠드의 부분도 상당히 탄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오프 4개 들어있는 거 이거는 이제 모니터 뒤편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니터함을 장착을 했을 때 모니터함이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드 오프를 별도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댑터! DC 어댑터가 들어있고요. 규격은 19V 3.42A 65W를 소모하는 그런 어댑터가 들어있고 HDMI 케이블은 없고 DP 케이블만 동봉이 돼 있습니다. DP 케이블 길이는 짜라란! 1.5m겠네요. 제 팔보다 짧으니까 1.5m라고 보시면 되고 원터치로 스탠드가 장착이 되고요. 오! 스탠드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틸트 되고요. 트위트 범위도 상당히 범주가 넓어요. 그리고 스위브도 되고요. 피벗도 되고 높이 조절도 되는 굉장히 이제 스탠드 중에서는 최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높이 조절이 되는 스탠드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면 적어도 몇만 원 정도는 더 주셔야 보통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모든 걸 다 포함한 스탠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포트 구성을 보시면 DP 하나에 HDMI 두 개 그리고 오디오 포트 하나 DC 전원 포트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DP 같은 경우는 1.4를 지원을 하고 이 모니터의 풀대역인 QHD 170Hz를 지원을 하고 HDMI 같은 경우는 2.1이 아니고 2.0이 달려 있고요. QHD 144Hz 그러니까 풀대역 지원 안 하고 FHD 기준에서 170Hz 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는 웬만하면은 DP로 PC는 연결을 하시는 게 좋다. 뭐 콘솔 같은 경우야 HDMI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뱃사울 보여드렸듯이 100 곱하기 100이 아니고 75 곱하기 75에 조금 작은 사이즈 뱃사울을 지원을 합니다. 요즘 모니터함들 저가형까지 100, 100, 75, 75 둘 다 지원하는 게 대부분 모니터함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조그 버튼을 사용을 해가지고 메뉴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케이블 정리하는 것도 스탠드 뒤편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LG 거랑 상당히 융사한 스탠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설치를 해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니터 설치를 했고요. 기본 우편에서도 밝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물론 한 300, 300 언저리 안 되는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모니터 편에서 밝기가 60입니다. 그러니까 더 올릴 폭이 40이나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올려보면 오, 확실히 밝아요. 이거 말고도 게임 옵션에서 프리싱크 프리미엄 지금 꺼져 있는데 이거 그냥 켜면 될 것 같고 레스폰스 타임 노말 패스트 패스티스인데 이거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려면 UFO 테스트 한번 켜가지고 확인해보면 됩니다. 역전상이 안 보이는 값 정도만 올려보면 되거든요. 레스폰스는 노말 패스트 어, 패스트도 역전상 있네요. 패스티스는 역전상 너무 심하고 아, 역전상이 엄청 심하지는 않는데 약간 눈에 보일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평균치가 15%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역전상 그러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는 테스트를 조금 더 해보면 될 것 같고 모니터 컬러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웜, 쿨, 우저 이렇게 그냥 문화각인데 기본 설정이 스탠다드고 눈으로 봤을 때 색 자체가 막 엄청 틀어진다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이것도 제국인 찍어보긴 해봐야겠지만 HDR은 기본 포트 옵션으로 되어있고 샷플리스로 담마는 1이랑 2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DP랑 HDMI 인식되는 거 바꿔주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켜져있고요. 시나리오 모드 해가지고 스탠다드, FPS, RPG, RCG, 무비, 아이세이버, e-book, DCI-P3, sRGB 이렇게 모드가 있습니다. 오, 이거 DCI-P3, sRGB 있는 거 보니까 sRGB 시뮬레이팅, 색역 자체가 바뀌는지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거 다 가지고 있다. 일단은 다 찍어보고 다시 저는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벤치마크 전부 다 끝내고 왔습니다. 색 부분부터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역 자체는 DCI-P3 기준 90%를 만족한다고 스펙상 적혀있는데 실제 계책을 했을 때는 색역이 DCI-P3 기준 95.8%를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5% 이상으로 홍보하는 제품들과 동일한 수준의 색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처음 이 제품을 찍고 놀랐던 부분 이 그레이스케일 결과치입니다. 설정 자체를 기본값에 밝김만 100으로 둔 상태로 계측을 해보면 색온도, 감마, 밝기, 명암비 뭐 하나 크게 빠지는 부분이 없이 굉장히 고루 잘 측정이 됐습니다. 색온도 같은 경우는 6,500K 거의 그초로 진짜 잘 나왔죠? 그리고 감마 같은 경우도 이제 밝은 부분이 조금 더 밝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평균은 2.1 수준으로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명암비도 거의 1000 대 1에 가깝게 그냥 딱 표준 수준으로 계측이 됐고 밝기도 386CM 매제곱미터로 스펙상 400CM 매제곱미터에 거의 근사하게 계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투레이션도 계측을 해봤을 때 평균 2.2 수준으로 채도가 너무 튀게 나온다고 하는구나 그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계측이 됐고 색정확도 부분도 찍어봤을 때 델타이 평균 1.8 최대치가 4.69인데 블루랑 레드 계열 두 개가 소폭 튀는 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색정확도가 높게 계측이 됐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작업을 하는데 색이 부정확해서 작업을 못하겠다 싶은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sRGB 관련한 모드가 있었었죠? 그 sRGB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 색역이 sRGB 기준 93.3%로 소폭 좁게 나오긴 하는데 에뮬레이션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sRGB 모드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 모드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RGB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도 베이스케일 부분이 꽤나 괜찮게 찍혔습니다. 세곤도 감마, 매환비, 밝기 모드다. 이거 밝기가 250CM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는 sRGB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 밝기가 60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밝기를 실제로 사용하실 땐 더 올려서 쓰셔도 되지만 sRGB 모드로 사용을 하실 거라면 보통은 sRGB가 필요한 컨텐츠를 즐기거나 그런 작업하시는데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밝기 250CM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감마 옵션을 조절을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sRGB 기준에서도 감마가 조금 더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2.1 수준으로 계측이 되길래 감마를 그래도 조절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감마 2로 옵션을 변경을 했을 때 감마가 더 부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어두운 부분 계열이 훨씬 더 어둡게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감마 커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측정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마 2.4 기준으로도 제작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RGB 모드에서도 컬러 체크가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습니다. 평균 2.1 최대 4.5 수준으로 무난하게 비축이 됐습니다. 애초에 컬러 자체가 에뮬레이션 된 게 잘 맞게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확도 자체가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sRGB 콘텐츠들 관련한 걸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 색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화면 균일도 부분입니다. 화이트 30%에서는 그래도 크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닌데 화이트 100%로 계측을 했을 때 하단과 우측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푸르게 계측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최대치 자체도 거의 6에 가까울 정도로 센터 기준에서는 색이 굉장히 틀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중간 근처에 상단부 쪽도 약간 색이 붉고 노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4 이내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 어두운 부분은 조금 많이 틀어진다. 그래서 패널을 봤을 때 하단과 우측 끝부분은 조금 다르게 표현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빗셈 관련한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빗셈 부분도 한번 봤는데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눈으로 봤을 때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모서리 부분이 약간 하얗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하얗게 뭔가 빛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그냥 빗셈이면 찍었을 때 보여야 될 텐데 눈으로 봤을 때만 보여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도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게이밍 성능 부분은 과연 어떨까? 일단 응답 속도, 그러니까 잔상 부분에서는 이제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기본 옵션이죠. 보통으로 최대 주사율인 170Hz로 테스트를 했을 때 평균 3.7ms에 최대가 7.8ms로 기본값 치고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하단이 틀어지는 거는 지금 IPS 패널 제품들 찍어봤을 때 다 이랬었죠. 그랬었기 때문에 얘가 뭐 엄청 특이하다고 생각되진 않고 그래도 중간 아래까지도 좀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짝 특이한 거는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기본값이 오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인 그 기본값이일 때도 오버슛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치 자체는 평균이 3.8% 최대가 19% 수준으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실제 UFO 테스트 지금 결과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역장상이 살짝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옵션 한 단계 높여서 빠르게 옵션으로 했을 때 팩션 응답 속도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평균이 2.9ms 최대는 여전히 7.8ms로 좌하단 부분은 개선이 크게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버슛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평균치가 13.5%에 최대가 41%로 오버슛 자체는 사실상 실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값은 오버드라이브 옵션은 보통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사율을 낮췄을 때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지싱크 모듈이 달려있는 친구들은 가변 오버드라이브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사율이 바뀌더라도 역장상 수치가 크게 막 바뀌진 않는데 그런 게 없는 일반 모니터들 같은 경우는 주사율별로 오버드라이브에 의해서 발생한 오버슛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60Hz에서는 오버슛이 사실상 0%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 응답 속도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IPS 패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응답 속도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괜찮다? 이 정도면 이전에 리뷰했었던 다른 패스트 IPS 달고 나오는 제품들이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잔상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인플렉. 이 친구 인플렉이 9.61ms로 계측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때까지 계측했던 웬만한 모니터들 전부 다 2ms 근처로 계측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에이서 모니터 XV272UW2 이 친구가 인플렉이 초기 펌웨어에서 굉장히 높았어가지고 아 리뷰를 안 할까 고민을 했었지만 펌업을 하고 나서 인플렉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펌웨어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인플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렉만 봤을 때는 당장 게이밍 성능이 더 괜찮은 성능을 얻고 싶으시면은 조금 비추를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성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색 부분은 오케이 잔상 부분도 오케이 괜찮은데 인플렉만 조금 하자가 있는 상태다. 근데 밝기 기준이 401달러 매제곱미터인 스펙급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밝기 계측된 것도 380이 넘게 계측이 됐기 때문에 350 스펙으로 나오는 애들은 330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색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95% 이상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이 쿠루이에서 국내 AS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피셜인지는 모르겠어요. 쿠팡의 판매자가 답변을 남긴 거던데 오프라인 AS 서비스 센터가 이미 설립이 된 상태가 3월 1일에 올라왔던 댓글이고 공식적으로 2분기부터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에서 6월 사이쯤에 가동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쿠팡에서 직구대행으로 구매한 이것도 국내 서비스랑 동일하게 3년 AS를 제공을 해준다고 답변이 돼 있긴 합니다. 이게 진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넘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 AS가 모든 부분에서 3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일에 패널 포함해서 3년까지 된다고 하면 AS 기간 자체도 상당히 길죠. 아무튼 판매 페이지에 답변이 남아있다. 오늘은 이렇게 쿠루위에서 나온 E7E3Q라는 모델 리뷰를 해봤고 초가성비라고 제품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격까지 고려를 하면 진짜 초가성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까지 싸면서 조금 더 완벽한 모니터를 원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펌업을 죽지 않을까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좀 이렇게 놔두고 할까?